이번에는 감나무 뿌리에 접목을 하는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뿌리 2개를 가져왔구요. 감나무 아래에서 작업하다가 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뿌리 접목하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역으로 하는 방법 또 두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접수를 일단 깎습니다. 일반 깎이접 할 때 처럼요. 이때는 조금 비스듬이에서 깎이접이 아니고 짝의 접 형태로 해 놓습니다. 짝의 접 형태로요. 45도 짧게 치는게 아니고 약간 길게 해서 그대로 내려가는거요. 요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쳤어요. 양쪽이 다 짜게 넣을 때의 접수 형태가 됐습니다. 양쪽이요. 그리고 요거는 두개 남기고 접수는 조제가 됐구요. 그 다음에 뿌리도 마찬가지로 공대처럼 가운데를 뽀갭니다. 공대에서 했던 방법대로요. 그리고 짜게 접 쪼개 접 이라고도 해요. 형태니까 뿌리에다 요렇게 쐐기 모양으로 찔러 넣으면 됩니다. 그래서 양쪽이 다 맞았어요. 요 형태가 됩니다.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완성 도포제까지 칠했습니다. 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